렌저스는 사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눈이 온다고? 어, 눈이 오네. 아, 한옥이서 눈이라니. 그 작은 눈으로 세상에 저 하얀 눈이 보이구나. 혼자님보다 밴드림들이 더 큰데요? 너무 운치 있다, 눈이. 왜? 아빠요? 아빠요? 눈이 오니까 감정이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. 애틀리! 애틀리, 눈 보니까 아빠가 생각이 나? 아빠 눈이 생각나? 아빠 눈이 생각나? 아빠가 생각나? 네! 오오오오오오오옭. 나도 생각이 나. 아이 터졌어. 어떻게, 윌리엄두 생각이 나. 이런 이런. 누누누는 나를 아빠와의 추억이 생각나. 왜 이렇게 아빠는 눌렀거든? 아빠누 때, 아빠는 눌렀거든? 아빠.. 생각나. 이런 이런 일을 어쩔 거라 좋은 일이야 그러나 사람이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보고 싶지만 조금 참고 그래서 훈장님이 오늘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인내와 배려요 자 인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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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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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배려 이거 어렸을 때부터 참을 때는 꾹 참을 수 있어야 돼 아빠는 왜 참아야 돼? 아빠 보고 싶어서 참아야 돼 그래 그래 그래도 우리 윌리엄이 어른스러워 이게 참을 인 자예요 네 칼날 여기 위에 있는 게 칼날 인 그리고 이게 마음 심이요 이걸 합치니까 참을 인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 참을 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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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뭐 윌리엄 뭐 불편한 거 있니? 아닙니다 그냥 참고 있는 중이야 참고 있는 중이야 뭘 참는데 뭘 참는데 나 옷 좀 마려워 나 옷 좀 마려워 나 옷 좀 마려워 나 옷 좀 마려워 네 쉬는 참지 말고 훈장님이 쉬하러 가라고 할게 참을 인자 한 자씩 줄 테니까 잘 보고 참을 인자를 넣는 자 윌리엄 면지러워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안돼 우리 벤틀리한테는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 얹어봐 얹어봐 왜 담아 얹어봐 너무 멋있다 현장님 오실 텐데 너 혼나? 어 혼나 왜? 내 장 떠요 내 장 안돼 안돼 지지지마 넌 알기 싫어 주세요 주세요 끊지마 찾을 건데 어머 누나도 찾는데 쟤 진짜 큰일 났다 아 안돼 형꺼 윌리엄꺼 이거 윌리엄꺼야 건들면 안돼 안돼 응 한려 한려 그래 윌리엄도 혼난나니까 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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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하니까 시원하지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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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어 괜히 지는 방법 시원했다 그럼 윌리엄 그럼 윌리엄 완전 시원하지 배털이도 앉아 응 아 뭔가 수상한데요 옳지 아이고 가만있어 봐 유리는 눈 딱 감고 있고 참고 있고 잘 참고 있었냐 잘 참고 있었냐 네 네 옳지 큰일났다 자 그러면 잘 참았는디 참물인자를 다같이 한 번 더 들어보자 자 들어봐 아 갈렸다 아 윌리엄꺼 동사하고 자 들어봐 아 옳지 어 보자 아 있네 근데 배털이는 참물인자가 아닌데 그거 뭐야 큰훈장님 써준 거 아니잖아 뭐요 뭐 이거? 그지 뭐요 아니 설마 뭐 쓸게 그려 그려 이거 그려 그려? 그려 그려 아 아 자기 거 찢어놓고 아 귀여워 야 이거 뭐 똑똑한 거네 저요 와 아뇨 아뇨 참물 아 아 아 아뇨 아 아 문장님이 쓰는 거를 대충 보고 따라서 쓰는 거야 저 좀 말려봐 아 몰라 큰일